3장 3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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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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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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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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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7 7 8 8 9 7 7 8 8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3 15 15 16 내가 태연 씨 회사에 온 게 창피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날 보여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여직원들 많던데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태연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지영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걸 분명 보았다. 하지만 진동벨이 울리는 바람에 덧묻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잠시만요. 태연은 카운터로 가 진동벨을 건네주고 커피를 되찾아 돌아왔다. 말해봐요. 내가 여기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태연 씨가 말했어요. 이번엔 곧장 답변이 나왔다. 손가락을 떨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태연은 그 말이 분명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다. 회사 얘기는 한 기억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한다는 것만 말했지 회사 일은 말한 적 없다고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첫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분명히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태연 씨가 말했다고요. 아니, 그럼 지금 내가 태연 씨 뒤라도 밟았다는 거예요? 커피 잔이 쨍하고 공명하는 소리를 낼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다.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아, 정말 기막히고 억울해서. 나는요. 오늘 태연 씨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태연 씨 기 살려주려고 새벽부터 준비했다고요. 그게 진심이라면 지영은 크게 틀렸다. 남자의 길을 살려주려면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지영의 항의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날 의심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태연 씨한테 들은 게 맞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속이라도 뒤집어요? 지영의 과도한 분노가 태연은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 순간 지영이 말없이 회사에 왔다는 것도 회사에 어떻게 왔는지에 관한 궁금증도 중요하지 않아졌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무심결에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명함이라도 한 장 건네줬을 수 있으니까 이전에 만났던 수연이나 다른 여자들한테도 몇 번쯤 그랬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지금은 지영의 화를 풀어야 했다. 어,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나 봐요. 진정해요. 응? 내가 잘못했어요. 태연이 다급하게 사과하자 지영의 얼굴은 더 일그러졌다. 지영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울기라도 할 셈인가? 그건 정말 곤란했다. 태연은 곧장 지영의 옆자리로 옮겨앉아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우리 지영 씨가 날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해온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날 위한 마음 정말 고마워요. 고맙게 받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죠. 정말 서운할 뻔했어요. 아참, 아까 중요하게 할 말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 말 돌리기는. 내가요,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너무 화나서 안 보여주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만 봐줄게요. 고마워요. 태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은편 자리로 돌아갔다. 그동안 지영은 휴대폰을 들고 액정을 두드렸다. 할 말이 있다더니 휴대폰에 보여줄 게 있는 모양이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태연의 휴대폰 액정이 불을 밝히며 진동했고 지영은 얼른 열어보라는 몸짓을 했다. 태연이 휴대폰을 열자. 한복을 입은 남자 아기 사진이 들어와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조카? 하지만 아기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자귀적이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2인쇄 사진이에요. 우리 두 사람 얼굴 합성해서 2인쇄 얼굴로 추정한 거예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4장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을지도 모른다. 급작스럽게 회사에 나타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그 답을 보내는 속도를 사랑의 척도로 재는 일 따위는 참아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전화를 받았던 그때는 미팅 중이었다. K그룹의 캔 납품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담당자와 재계약에 관해 얘기하던 중이었다. K그룹 측에서는 이번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생각이었다.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 단가를 낮추겠다는 심산이었다. 요즘엔 입찰을 많이들 하지만 태연의 회사인 대형 CNC로서는 참으로 곤란한 형국이었다. K그룹이 최대의 자금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연은 K그룹의 좋은 조건을 제시해 수의 계약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설득해야만 했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실력을 회사에 보이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렇게 중차대한 순간에 받은 전화였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했던 건 아니었다. 정말로 태연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지영에 대한 모든 호감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다. 전화가 왔을 때 태연은 발신자를 보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다. 전화를 걸어온 건 예전에 만나던 수연이었다. 만약 지영이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태연에게는 수연을 향한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다. 태연은 급히 K그룹 측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저 정말 중요한 전화라서 잠시만요. 맛득지 않은 얼굴로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중요한 전화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모른다. 지금 대형 CNC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는 K그룹이어야만 했으니까. 그땐 그런 생각도 못한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잘못 걸었다며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선 나직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연의 숨소리였다. 잘못 건 게 아니다. 정말로 자신과 통화하기 위해 수연이 전화를 건 거다. 헤어질 때 그렇게 냉정하게 굴고 치를 떨며 거부하던 수연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을까. 태연은 더욱더 전화기를 귀에 바싹 붙였다. 그 순간 태연의 머릿속 어디에도 지형의 존재는 없었다. 태연은 우물에서 물동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전화기 너머를 향해 다시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나야 말해 정말 언제까지 이럴래 잘 벼린 칼날이 와서 심장에 박히듯 날카롭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헤어지던 그날 수연의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라 태연은 심장깨가 아파왔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지? 만약 경멸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태연은 잠깐의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 수연이 질투라도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그런 찰나의 오해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그 미친 여자 뭐야? 내 휴대폰 번호 니가 알려줬어? 무슨 소린지 천천히 설명을 해줘. 태연의 부탁대로 천천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수연의 말은 바로 이해가 되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수연은 혹시라도 그게 태연의 바뀐 새 번호일까 봐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정확히 5분 간격으로 집요하게 울렸다. 만약 태연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수연은 전화를 받았다. 수연의 얘기를 듣고 난 태연은 이마에 손을 얹었다. 굴욕과 분노가 뒤섞이는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였다. 지영은 수연이 태연의 옛 여자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아직 태연의 휴대폰에 사진과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왜 아직 여지를 두는 거냐고 전화를 걸어 수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었다. 전화번호와 사진이 남아있는 건 자신이 지우지 않은 거고 수연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남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자신이 아닌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인지 태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일단 급한 건 전화기 너머에서 펄펄 뛰고 있는 수연을 달래는 거였다. 그런 전화가 갈 줄 몰랐어. 그러게 내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줘? 그 순간 깨달았다. 대체 지영은 어떻게 수연의 전화번호를 알았으며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은 언제 본 건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연의 휴대폰 역시 패턴으로 잠겨져 있다. 태연은 지영에게 패턴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때 머릿속을 지나치는 장면이 있었다. 며칠 전 태연의 회사로 갑자기 찾아와 아기의 합성사진을 보여주던 날의 기억. 그때 지영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굳이 태연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서 보여주었다. 태연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은 채로 패턴을 풀었었다. 그때 본 것이 아닐까? 가르쳐준 게 아니면 내 전화번호가 어디 땅바닥에 꿀러다니니? 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어봐. 나 가만히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태연 씨한테도 좋은 일 아닌 거 알지?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태연은 고함을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거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태연은 지영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저 미안하지만 그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K그룹 담당자였다. 그는 마치 밥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은 얼굴을 하고 태연을 보았다. 오늘은 바빠 보이니 이만 가겠습니다. 바쁜 일 먼저 처리하시죠. 태연은 얼른 전화를 끊었다. 다급히 상대의 팔을 붙잡았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아니요. 급한 일부터 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그룹 부장이 턱짓으로 태연의 손을 가리켰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다. 보고 말 것도 없이 지영이었다. 수신 거절을 눌렀지만 또다시 뱃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장은 낮은 한숨을 내쉬곤 고개를 가로저으며 카페에서 나갔다. 태연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분노로 커다랬진 눈두덩이 위로 힘줄이 불룩 튀어올랐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어디야? 태연의 고함이 너무 커서 카페 안에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당장 헤어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지영은 눈을 휘둥그럽게 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이젠 가증스럽게만 보였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태연이 왜 화가 났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저 표정. 태연은 완전히 질려버렸다. 왜요? 눈을 깜빡이며 지영이 묻는다. 헉, 지영씨가 더 잘 알텐데. 그렇게 말하자 지영의 눈꺼풀이 파르르 흔들렸다. 그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데 대한 당혹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노하는 듯 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을 크게 떴다. 그렇죠. 태연씨, 그녀는 만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요. 지영씨가 수연이한테 전화 건 바람에 나한테 항의하느라 전화한 게 다라고요.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시 설명하려던 태연은 더 이상 말할 힘을 잃어버렸다. 왜 지금 자신이 지영에게 매달려가며 설명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건 저쪽이다. 생각해보면 얼마 만나지 않은 짧은 기간 중에도 지영은 자주 절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도 모든 걸 태연의 잘못으로 돌리곤 했다. 자신이 지영을 덜 사랑해서 자신이 지영을 배려하지 않아서 화가 날 만한 모든 일들을 만들었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 분노가 너무 격렬해서 사정하며 사과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전부 태연의 잘못이 돼 있었고 태연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 말고 그 사실을 깨닫곤 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만 헤어져요. 지영은 허? 하며 한쪽 입술을 끌어올려 웃었다. 자신이 알던 지영의 모습이 아니었다. 흥?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헤어져요? 헤어져야 하는 건 태연 씨랑 그 10년이지. 수연이랑은 벌써 헤어진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건 오늘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지영 씨랑 안 맞아요. 헤어지는 걸로 해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엔 절대 끌려가지 않으리라. 지영은 아랫입술을 깨물고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커피잔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불안했다. 그녀는 곧 고개를 들었다. 태연은 그 얼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비굴한 웃음이었다. 풍선 하나 받아달라며 희죽 웃는 이벤트 아르바이트생 같은 자귀적인 웃음이었다. 내가 오해를 했나보네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태연 씨.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화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난 그 전부터 지영 씨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요. 그 말을 마치자 지영의 표정이 싹 굳었다.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크게 뜬 눈 안에서 검은 눈동자가 휘번벅거렸다. 순간적인 일이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영의 커피잔이 박살나 있었다. 커피는 강화유리 테이블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바닥에는 사기로 된 커피잔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지영의 손에 남은 건 손잡이뿐이었다. 깨진 손잡이의 날카로운 끝을 지영은 자신의 목에 가까이 댔다.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을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다. 몇몇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금세 도망갈 태세였다. 소란을 주의시키려고 오던 점원도 멈칫한 채 경계하고 있었다. 태연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해고 모구간에 지영을 말려야만 했다. 무슨 짓이에요 지영씨. 어? 그거 내려놔요. 필요 없어. 당신이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을 거야. 죽는 게 나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난 당신이랑 절대 못 헤어져. 지영의 고함이 카페 안을 뒤흔들고 있는 동안 그 지옥 같은 소란은 누군가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 끝이 났다. 그 일이 잊고 난 뒤 사흘이 지났다. 지영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카페 주인과 합의를 하고 깨진 물건과 영업 방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는 연락도 경찰로부터 받았지만 지영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어쩌면 이제 정신이 든 건지도 모른다. 태연에게는 정이 떨어져 마음을 깨끗이 접었는지도 정말 그런 거면 좋겠다고 자신의 빌라로 들어서면서 태연은 생각했다. 이제 지영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그 여파가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문제였다. K그룹은 계약 기간 만료를 끝으로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 이로써 대형 CNC는 K그룹의 입찰 경쟁에 끼어들어 자신들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큰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 일로 회사에서 태연의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재계약을 놓친 것뿐이었다면 어느 정도 질타를 받는 선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장이 K그룹 측으로부터 그날 미팅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결국 태연은 심할서까지 써야 했고 직원들은 태연을 한심한 눈으로 보았다. 부장은 글을 보며 수시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치는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해 힘겹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행인 건 이제 지연과는 더 볼 일이 없다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웬 음식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들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집안이 빛으로 가득했다. 거실과 통해 있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그대로 할 말을 잃었다. 태연씨 어서와요. 5장 주변에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여기저기서 질러대는 불청객들의 소리가 높았고 제복을 입은 몇몇은 창가에 모여 뭔가 소곤거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랬다. 태연은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 이별을 통과한 사흘 전 밤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지영을 보고는 기겁하는 줄 알았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영은 어서와서 저녁 먹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태연이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을 팔로 다 쓸어버린 뒤에야 지영은 움직임을 멈췄다. 바닥에 쏟아진 것들을 지영은 그저 빤히 보기만 했다. 그저 그뿐이었다. 한 손에는 식칼을 든 채로.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당장이라도 지영이 그 칼을 든 채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만 같았다. 지구대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들이 지영에게 말했다. 장지영 씨 네 저분께서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저 사람 여자친구예요. 아닙니다. 난 분명히 헤어지겠다고 통보했어요.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없다고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요. 여자 경찰 쪽이 태연의 얼굴에서 지영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 난 무슨 소린지. 우리 안 헤어졌어요. 비밀번호도 저희가 알려줬고요. 태연은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럼 제가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저 여자는요, 스토커예요. 지영은 울기 시작했고 여성 경찰이 그런 지영에게 다가갔다. 장재영 씨, 자, 이제 일어나세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계속 여기 이러고 계실 수는 없어요. 자자, 어서 댁으로 돌아가세요. 문제는 날이 밝으면 또 그때 충분히 이 얘기로 풀 수 있잖아요. 풀고 말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 여자 혼자 저러는 거라고요. 신고자분, 남성 경찰이 태연 앞을 막았었다. 그는 여성 경찰을 향해 눈짓을 했다. 그녀는 지영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자, 저희는 일단 두 분 분리하는 걸로 하고요. 신고자분이 원하시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따로 불러 조사를 할 거고요. 경찰이 당장 지영을 조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흘 동안 태연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경찰서에 직접 찾아온 거였다. 수사 담당자의 이름도 출동했던 지구대를 찾아가 한참 싸움 끝에야 얻어냈다. 수사관은 피곤에 찌든 공무원 특유의 얼굴로 태연을 바라보았다. 아, 사건이 많아서요.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이 갔을 텐데.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네? 혹시 그동안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찾아온다든가 전화를 수시로 한다거나? 태연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실 태연도 이상했다. 무단침입으로 신고한 이후 사흘간 그녀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문자 한 통 없었다. 공중전화 번호인 듯한 번호로 두 차례쯤 밤에 전화가 걸려온 적은 있지만 말없이 끊었기에 상대가 지형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불법침입으로까지 신고당하자 자존심이 상해 완전히 돌아선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태연은 왠지 이 고요가 불안했다. 잠깐 사귄 건 맞지만요. 정말 이상한 여자였어요. 우리 회사로 갑자기 와서는 자기가 제 아내인 것처럼 굴고요. 예전 여자친구한테 뜬금없이 전화해서 협박도 하고요. 뭐 날 꼬셔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나요? 아무 연락도 서로 안 하던 사이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거기서 완전 질려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질 않고 이렇게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보세요. 알려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고요. 분명히 제 뒤를 따라와서 훔쳐봤거나 뭐 몰카 같은 거 설치해 둔 거겠죠. 아, 그 비밀번호 말인데요. 수사관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뭔가를 입력했다. 마우스를 탁탁 치는 손가락에 짜증이 배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태연히 볼 수 있게 돌려놓았다. 누군가의 휴대폰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안에는 몇 줄의 카톡 대화창이 들어있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스 점검 온다는데 시간 되면은 자기가 가줄 수 있어? 응, 알았어. 내가 가 있을게. 비밀번호 뭐야? 어, 89097샵. 오케이. 감사. 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이게 뭐냐고 묻는 듯 수사관을 보았다. 수사관이 콧김을 소리가 나도록 내쉬며 컴퓨터를 자기 앞쪽으로 되돌렸다. 아, 지구대에서 출동 당시 확인한 문자 기록입니다. 상대 여자분은 비밀번호를 이태연 씨가 알려줬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화 기록도 있고요. 태연은 펄쩍 뛰었다. 제가 알려준 적 없어요. 아, 그럼 이 대화는 뭡니까? 그게 나야말로 궁금하다고요. 태연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다. 수연에 관한 것이었다. 지영은 수연의 전화번호를 태연의 휴대폰에서 보았다. 교묘하게 패턴까지 알아내서 벌인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때 이런 문자도 만들어낸 건지 모른다. 태연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꾸며서 말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반말을 쓰지 않았다. 이건 조작된 게 분명하다.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폰에는 이런 문자가 없다. 분명 태연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문자 수발신 내역 기록을 지운 것일 터다. 확인해보니 날짜도 그날이 맞았다.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 수사관은 이제야 관심을 기울이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우선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게 어떠실까요? 100미터 안에는 접근 못하는 그거 말입니까? 그거 하면 여자한테 통지가 가잖아요. 내가 그런 신청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죠. 100미터 안에 접근을 하면요. 가중 처벌이 됩니다. 태연은 잠시 고민을 한 뒤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던 수사관이 입을 헛 다물었다. 명백히 실수했다는 태도였다. 태연은 화를 내고 싶진 않았다. 앞으로 이 수사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태연은 경찰서를 나와 지친 몸으로 회사를 갔다. 요즘 회사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가뜩이나 곱지 않은데 경찰서에 들르느라 출근까지 늦었으니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조금 주저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서 라고 대답하자 부장은 몹시 궁금해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부장도 지형을 본 적이 있으니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토킹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러자 부장은 그런 미인이 따라다녀준다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허튼 소리를 짓거렸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자네 진짜 스토킹 때문에 경찰서 다녀오는 거 맞나? 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자네 말이야... 성추행권으로 고소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 네? 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뭐 아니라면 다행이네. 아니요. 오늘 안 그래도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그런 어이없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뭐 남자 직원들이 전해준 말일세. 여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고... 남직원 누구요? 내가 그냥 남직원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소문이 그렇다는 거야 소문이. 회사 내 헛소문이 좀 돌았나 보지 뭘.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아니 부장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태현 씨. 자네 회사 분위기 더 이상 흐트리는 거 용납할 수 없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사이에 끼워놨던 종이쪼가리가 현관문 안쪽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다. 분명히 자신이 없는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태현의 신고에 경찰은 곧장 출동해 주었다. 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문 한 점 나오지 않았고 CCTV에도 지형은 없었다. 맞은 편집 여자도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남자 경찰은 태현에게 노골적으로 귀찮은 표정을 드러냈다. 차라리 현관문 앞에 CCTV 달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모두 사라진 뒤 태현은 힘 빠진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맥없이 걸터 앉았다. 정말 자신만의 착각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았다. 태현은 침대로 올라가 누웠다. 지금은 너무 피로했다. 청소 같은 건 나중으로 미루자. 모든 게 싫어졌다. 태현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협탁에 놓으려고 상체를 반쯤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교회 전단 같은 우편물들이 협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태현이 갖다 놓은 게 아니었다. 아, 기가 막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태현은 침대 위로 벌러덩 들어누었다. 천장이 자신을 향해 가라앉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발작하듯 온 몸을 뒤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듯 비명이 섞인 고함을 질러댔다. 태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바로 옆 오피스텔 건물 앞에 지영이 서 있었다. 퇴근해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소문 이후로 회사에선 아직 태현을 경계하는 직원이 많았다. 특히나 여직원들의 가시도 친 시선은 견디기 힘들었다. 거짓의 파급력은 컸고 진실의 무게는 가벼웠다. 가벼운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다. 어쩌면 회사를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태현은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지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실제로 지영을 발견했으니 자신의 원망이 깊어 헛것을 보는가 생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접근금지 신청을 이미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지영에게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껌뻑이며 다시 보아도 그건 지영이 확실했다. 거리를 가늠해 보니 절대 백미터가 넘을 리 없었다. 그녀의 머릿결이 이따금 부는 바람에 찰랑였다. 지나가는 남자 하나가 지영을 지나치며 흘깃거렸다. 그래 저 여자 정체를 모르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난 이미 너무 잘 알아. 지영은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지금 저 위치에서 태현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저 모르는 척 서 있을 뿐이다. 목적은 위협이 분명하다. 백미터 접근금지 따위 누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었다. 많은 스토커는 접근금지 명령서를 받음과 동시에 광분한다. 상대를 더 괴롭힐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태현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지영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곧장 112를 눌렀다. 상담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인근 지구대에서 곧장 출동할 수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그 사이에 지영이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현은 눈을 부릅뜨고 용기 내서 도로로 나갔다. 다행히 지영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눈앞에 바짝 붙어섰다. 지영이 놀란 눈을 했지만 그 따위 연기는 믿어주지 않을 거다. 여기 왜 또 왔어? 이번엔 무슨 짓을 하려고? 접근금지 명령서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하며 태현은 도로 쪽을 살폈다. 아직 경찰차는 오지 않았다. 그게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태현이 소리를 치며 거칠게 지영의 팔을 잡아챘다. 지영은 순간 놀랐는지 비명을 질렀다. 저기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체육을 전공했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인상을 구기며 보고 있었다. 여차하면 태현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이게 뭔가 싶어 무심결에 지영을 내려다본 순간 깨달았다. 지영은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는 하루에 열두 번은 맞아왔던 사람처럼 가느다란 한쪽 팔로 얼굴을 막고 있었다. 누가 봐도 가혹한 사람은 태현 쪽이었던 거다. 이 여자랑 볼일 있으니까 상관 말아요. 갈 길 가라고!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걸 말을 뱉은 후에야 깨달았다. 여자나 패는 남자들이 걸핏하면 하는 소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다. 그 결과 어깨가 벌어진 남자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다가왔다. 만약 그때 경찰차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멱살이라도 잡혔을지 모른다. 난데없이 등장한 경찰차에 남자가 당황했다. 내가 부른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 여자하고 볼일이 있다고. 그제서야 상대는 자신이 잘못 끼어들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까딱하고는 제 갈 길을 갔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지영은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았다. 저기 태연 씨 설명할게 다 설명한다고.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다가온 경찰이 물었을 때 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경찰은 태연이 아니라 지영에게 묻고 있었다. 지영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도 태연이었고 지영은 어떻게든 뿌리치려 하는 자세였으니 오인할 수 있었다. 태연은 괜한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스렸다. 공권력을 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스토커예요. 제가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요. 인용 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제 집은 바로 이 옆 빌라고요. 이 여자도 알고 있고요. 사실인가요? 경찰이 지영에게 물었다. 지영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게 저... 고객님... 태연은 물론 경찰들까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커다란 컬러가 달린 핑크빛 블라우스를 입고 핸드백을 맨 여자가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든 채 서 있었다. 여자는 놀란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본 후 지영을 향해 고개를 갸웃했다. 고객님... 이게 무슨...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자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다. 경찰 한 명이 여자에게 다가섰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은파지구대 최성근 경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분하고 여기 함께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어... 그건 왜요? 여자는 눈을 흡뒀지만 지영에 부탁한다는 얼굴을 보자 금세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아... 네... 저는...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예요. 이분은 제 고객이고요. 아니에요! 날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아... 잠시만요. 아까 이분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 제 고객님 말씀이 맞아요. 다른 동네 찾으셨는데요. 제가 이 매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동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모시고 온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다른 경찰이 끼어들었다. 접근 금지는 위반했지만 본인이 오려고 온 게 아니라서요. 지금 경찰이 조처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여기를 떠나시라고 하는 거 말고는요. 아... 만약에 말입니다. 태연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 말이 거짓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태연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물었다. 저 여자가 여기로 이사를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게요. 접근 금지랑은 또 달라서 왜 그... 주거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기로 이사와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이... 태연은 고개를 태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대로 뒤돌아섰다. 지영의 꼴... 지영의 꼴을 더 보기도 싫었다. 지영은 경찰관 한 명에게서 아주 다정한 설명을 듣는 중이었다. 그날 밤 태연은 악몽을 꾸었다. 밤에 어둠이 내린 산 중 어딘가였다. 나무와 풀숲을 헤치며 태연은 도망치고 있었다. 무거운 공포가 그를 잔뜩 억눌렀다.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너무 무거워 잘 움직이지 않았고 비명은 목이 꽉 맨 듯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다. 꿈속의 태연은 알고 있었다. 저 괴물에게서 어떻게 해도 달아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태연은 한쪽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기 위해 힘을 쏟았다. 다리가 뜯겨 나갈 만큼 고통스러웠던 순간 태연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키고 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가득했다. 입이 썼다. 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갔다. 정수기 앞에서 컵을 대고 버튼을 눌렀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단수? 하지만 예고 없이 단수가 되는 법은 없다. 아, 복도에 수도 계량기 있는 거 아시죠? 아, 너 가끔 애들이 그거 잠가 놓는 장난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받은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수도 계량기가 잠겨 있었다. 에이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든 순간 반층 위 계단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쳤다. 지영이었다. 눈이 마주치자 지영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광기에 태연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전혀 쉬지 못한 채 뭔가에 홀린 듯 천천히 일어났다. 태연은 모든 순간이 슬로우모션처럼 보였다. 기뻐하며 안길 듯 달려드는 지영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었다. 날이 좁고 긴 칼이었다. 그리고 칼은 배에 닿자마자 쑥 빨려들어갔다. 비명 대신 꺽 하는 이상한 소리가 목에서 새어나왔다. 지영이 웃었다. 아무 고통도 없는 걸 깨닫자 태연은 정신이 번뜩 들었다. 찢어질 듯 커다랗게 뜬 눈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지영이 붙잡고 있는 칼의 손잡이가 배에 바싹 붙어있었다. 하지만 칼날은 태연의 배를 뚫지 않았다. 그랬다면 곧장 주저앉았을 것이다. 가짜 칼이었다. 지영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얼굴 가득 띈 채 태연의 배에서 칼을 떼었고 그 빈 손잡이에서 가짜날이 스르르 다시 밀려나왔다. 백미터 접근 금지? 신고받고 출동하는 경찰이랑 나랑 누가 더 빠를까? 그리고 이 다음에도 계속 장난감 칼일까? 태연은 얼어붙었다. 잘못 걸렸다. 법의 심판 전에는 반드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연은 그날 즉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회사에도 사직서만 우송하고 사라져버릴 작정이었다. 태연이 간단한 짐만 싸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급히 이사를 하는 사이 태평로에 있는 빌딩 최고층 18층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명패도 달지 않고 백평 상당의 층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는 이 회사는 총 7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제일 안쪽 통유리 부스를 파티룸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3팀장이 부러운 듯 파티룸을 슬쩍 보고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저 때문에 고생해 주셨는데 이런 파티까지 해 주시다니요. 오히려 제가 대접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고생은 수연 씨가 돈을 내셨으니 당연한 거죠. 그리고 파티는요. 우리 스토킹 범죄 1팀의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수복주식회사의 대표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프로세스인 셈이죠.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영이 대답했다. 사각 테이블에 모인 여자들은 팔을 뻗어 샴페인잔을 한 대 모아들었다. 가장 상석에 서 있던 지영이 다른 여자들을 쓱 훑어보았다. 뭘 위해 건배하지? 그녀는 지금 이 시각 태연이 어떤 얼굴로 뭘 하고 있을지 뻔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잔을 부딪혔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공간을 울렸다. 수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정말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 몰랐어요. 지영이 한쪽 입술을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우리 수복주식회사에 맡기면 깔끔하게 끝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 정말 그 자식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 아니면 죽는다. 못 가질 거면 죽여버리겠다. 저한테 그렇게 집착하던 놈이 지영팀장님 나타나자마자 연락을 뚝 끊는 거예요. 스토커들의 특성 중 하나죠. 자기가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되거나 관심이 생기는 대상이 나타나면 바로 옮겨붙어요. 스토커들 붙잡고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한심한 놈한테 당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어머 절대 아니에요 수연씨. 스토커들은요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거대한 거머리예요.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려 죽이죠. 한심한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라 대상이 누구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래도 보내주신 영상 볼 때마다 속이 후련했어요. 특히 경찰이 찾아왔을 때 마디씨가 한 말에 얼빠진 표정 짓든 거예요. 수연이 마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구불거리는 긴 머리의 여자가 대답 대신 샴페인 잔을 들어보였다. 경찰들이 마치 신경과민증 환자 보듯 했으니까요. 그래 그때 정말 재밌었지. 아니 근데 팀장 그 인간 앞집은 대체 어떻게 구한 거야? 우연히 딱 비어있었을 리는 없고. 앞집 주인 행세를 한 마지도 정작 그 부분은 알지 못했다. 지영이 씩 웃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해? 아니 어차피 뭐 우리 대표님 솜씨겠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응? 알면 다쳐. 마지가 대표의 흉내를 내자 직원들이 까르르 웃었다. 경찰이 빌라 입구 cctv건 어디서건 지영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건 당연했다. 그 집을 들락거린 건 바로 앞집에 거주하던 마지였으니까. 문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태연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쯤은 마지에겐 눈꼽대기보다도 쉬웠다. 기획의 성공이지. 지영이 한쪽 입술만 끌어올려 웃었다. 사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영이 태연에게 처음 접근했던 날 태연이 집까지 따라오려 했었다. 집을 알아두려는 속셈임을 뻔히 알 수 있었다. 제 버릇, 개 못주는 법. 당연히 미소아파트는 지영의 집이 아니었다. 이후로는 태연이 지영의 집까지 쫓아오는 일은 없었다. 그러기 전에 항상 지영이 먼저 태연을 찾아갔으니까. 처음 만난 레스토랑에서 태연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며 질투한 척 한 것도 문자를 자주 보냈던 것도 회사에 느닷없이 나타나거나 회사 동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고 걸핏하면 과도하게 화를 내 상대를 통제한 것도 모두 태연이 수연에게 하던 수법 그대로였다. 근데 그 시계는 진짜였어요? 수연이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 놈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짜 잘 알아봐요. 하지만 그놈이 수연 씨한테 보낸 선물들 처분한 돈으로 했으니까 괜찮죠? 당연하죠.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었어요. 다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과한 선물을 하는 건 스토커들의 전형적인 습성이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 멀어지려 할 만한 타이밍에 맞춰 선물을 해서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다. 아기 사진 보여줬을 때가 절정이었죠. 그렇게 상대에게 질린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다니 지영은 웃음이 터질 뻔해 혼났다. 한편으로는 거울을 보여줘서 그동안 당신에게 당한 여자들의 표정과 같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었었다. 어쨌든 수연 씨도 작은 공을 세웠죠. 연기 꽤 잘하던데요? 사실은 그때 너무 통쾌했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쩔쩔매는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질투에 눈이 먼 지영이 수연에게 전화를 해 협박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물론 모든 건 짜인 각본이었다. 그때 수연은 바로 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통화하고 있었다. 그 일로 태연은 지영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태연의 집에서 태연한 얼굴로 요리하고 있는 지영을 보고는 완벽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 근데 사실 걱정된 것도 있어요. 그 자식 회사에 성추행 소문 퍼뜨린 거요.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할까봐. 그거 헛소문 아니에요. 네? 이태연 씨의 스토킹 수연 씨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전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피해 내용을 사전 청취했고요. 그 중 한 분이 이태연 씨한테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고소했었다는 내용도 알아냈죠. 응? 열받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것 같긴 하지만요. 수복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라는 걸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전 피해자들을 찾아낼 정도의 정보력까지 갖추었다는 사실에 수연은 새삼 놀랐다. 어, 그래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요. 절 고소할 일은 없어요. 날 고소하려면 어쨌든 자기 위치가 들통나잖아요. 날 다시 보고 싶을 리는 없고. 그리고 설사 고소를 당한다 해도 난 초범인데다가 진심으로 반성할 거거든요. 마지가 까르르 웃었다. 그제야 수연의 표정도 풀어졌다. 뭐야, 내 얘기만 쏙 뺄 거야? 다섯 명 중 나머지 한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입술을 쭉 내밀었다. 그녀는 지영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녀와 함께 있던 부동산 중개사 역을 맡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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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희 씨 정말 잘했어. 지영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우희를 향해 손을 까딱거렸다. 의뢰인 수연을 포함한 다섯 사람은 다시 한 번 건배를 했다. 슬슬 축하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수연에게 말했다. 그놈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저희 수복 주식회사가 가진 라인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혹여나 수연 씨한테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하면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저희 수복 주식회사만의 AS죠? 감사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뒤쪽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백을 어깨에 걸쳤다. 당분간은 만나지 않을 관계였다. 평생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관계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수연은 사무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영이 배웅하듯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말했다. 잔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나간 후 아, 또 한 건 했구나. 또가 붙는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 놈 더 물리쳐줬으니 좋게 생각해. 그때 스토킹 범죄 1팀에 전화가 울렸다. 파티룸의 문을 열고 지영은 스토킹 범죄 1팀 자리로 갔다. 수복 주식회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함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들 중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전해받은 또 다른 누구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로 당신인지도. 네, 수복 주식회사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복수를 거꾸로 한 수복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처음에 읽을 때 태연이라는 남자가 참 쑥매기고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 스토커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딘가 쑥매기고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정말 해선을 안 되는 범죄가 스토킹이고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고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물론 이거는 스토커가 거꾸로 당한 거지만 아무튼 남자분들이 또 이런 괴기, 엽기적인 여성한테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 왜 그 좀 연식되신 분들은 그 영화 다들 기억하시죠? 미저리. 네, 진짜 우리가 관객으로 보니까 웃는 거지 정말 본인들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네, 미스 마플 클럽의 여성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엔셀러지 작품집 파괴자들의 밤에서 정혜연 작가가 쓴 조화서가 아니야. 네, 낭독해 드렸습니다. 안자비가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좋아요를 왜 눌러주셔야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게시판, 게시글이라고도 돼 있고 어떨 때는 커뮤니티라고도 쓰여있는 거기에 글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많이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전에 했던 작품을 재업로드합니다라든가 오늘 언제 새 작품이 공개됩니다라든가 편집실에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게시글을 통 안 보시는 분들은 야, 안자비 너 너무 무리하고 많이 읽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예전 작품들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과 알림 설정은 유튜버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슈퍼모로 또 지원해 주시고 안자비 후원 계좌로 또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께 또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 난 한 거 없는데 나는 좋아요도 누른 적 없어 하신 분께도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셨다면 무조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자비가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여러분도 자주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소설 영웅문 김용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무협지 소설을 소개하고 있는 보노보노 자파 좀 안내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